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스트롱맨 블라즈미르 푸틴의 진면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독재자라는 표면적인 이미지로 이해하지만 사실 인간 내면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깊은 속내를 가진 인물입니다 90년대 폐화로 변한 구소련을 강한 러시아로 변모시킨 나름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나아갈 길과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집권 동안 여러 고난도 많았습니다 러시아를 끊임없이 포유해 괴롭히는 서방책에 맞서 고독하게 싸워오는 과정에서 여러 곡절을 겪었습니다 승조원 118명 전원이 사망한 2000년의 꾸르스크 핵잠수함 참사 2014년의 소치 동계올림픽 와중에 발생한 테러 위협 등등이 대표적입니다 역사적인 격동의 순간마다 푸틴은 강단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되는건 되고 안되는건 안된다는 단호한 결정이 그의 강점입니다 위험한 지역을 헬기로 시찰하면서도 아주 담대합니다 지상에서 혹시 총격을 가하더라도 예포로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하나 배신은 허용하지 않는다는게 푸틴입니다 그는 누구와도 마음을 터놓고 논쟁도 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차라리 떠나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마음을 비워야 하며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냐는 질문에는 어려운 질문이라면서 잠시 머뭇거리다 세상은 어쨌든 나아질 것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권자와 권자에서 내려오는 사다리는 서로 가까운 만큼 일상적인 일은 언젠가는 마침표를 찍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태도의 문제라는 푸틴의 권력과는 선문답 같으면서도 꽤나 문학적입니다 그는 젠틀맨 오브 럭이란 러시아 고전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을 예로 들면서 구소련이 해체된 뒤 서방세계가 러시아를 프레임에 가두려 하고 포지션을 지정해 주려 한다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해지는 포지션을 인정하면 이는 국도 마찬가지라면서 서방의 태도에 결연히 반대한다는게 푸틴의 입장입니다 서방세계가 러시아에 대해 야유를 퍼붓거나 일방적으로 통첩을 보내는데 자신은 당당하게 대등하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서방세계는 러시아가 구소련이 붕괴한 1990년대 수준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파탄단 소비에트 체제는 가난만 남겼습니다 당시 여성 복싱 선수였던 나탈리아 라고 지나는 신입가 한 켤레를 얻기 위해 분도했던 어려운 시절이라고 회고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던 시기였습니다 푸틴 정권이 출범했을 때 국방장관이었던 세르게이 이바노프는 사람들이 어려웠던 시기는 종종 있는다고 말합니다 인민배우를 지냈던 세르게이 롤드키는 당시에는 하늘을 제대로 나는 비행기도 썼고 군대도 부패해 무너졌던 시기라고 말합니다 모두 절망에 빠졌을 때 세간에서 노예하고 공격적이라고 평가는 푸틴이 등장했다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푸틴이 실행한 정책들은 크게 멋져 보이진 않았지만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업작 가운데 하나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입니다 상실의 시대를 겪은 뒤 포뮬라1 경기장도 마련하고 나름 힘든 국책을 수행했습니다 2014년 2월 7일 개막된 소치 동계올림픽의 뒤안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사도 있습니다 개막식을 1시간 더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만 관중이 모인 주경기장에는 88개국에서 온 선수들이 입장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푸틴은 IOC 지도자들과의 리셉션을 마치고 버스편으로 경기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안담당 측근이 긴급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스탄불로 가던 여객객 한 대가 하이제킹을 당했습니다 납치범들은 여객기를 소치에 착륙시키라고 요구하십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긴급발진했습니다 납치된 여객기는 터키의 저가항공 페가수스의 보잉 737로 하리코프에서 이스탄불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객기의 조종사는 가까스로 납치범이 폭탄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고 SOS로 전했습니다 납치범이 뭘 원하는지는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9.11 테러처럼 혹여 주경기장으로 비행기를 자폭시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푸틴은 아주 대담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장 최선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승객이 110명이 타고 셨지만 가까이 접근하면 격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4만 관중이 집결한 주경기장에 돌진하도록 허용하는 것보다 여객기를 격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다행히 여객기 조종사는 조종석 문을 잠그고 대치하면서 원래 목적지인 터키 이스탄불로 날아가 전투기가 민간 여객기를 격추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담한 푸틴도 그때만큼은 긴장했습니다 주경기장에서 토마스 바흐 IOC 집행위원장은 안절부절하던 푸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은 아무 문제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손에 땀을 주는 극도로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푸틴은 그런 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리스 옐친이 대통령이었을 때 푸틴은 FSB 국장이었습니다 당시 푸틴은 그다지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옐친은 1999년 10월 31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엄청나게 막단일을 맡게 될 거란 말을 남긴 옐친의 빈털터리 유산을 푸틴이 이어받았습니다 바로 이날 태어난 러시아의 밀레니얼 세대인 아나스타시아 율라예바의 가족들은 험난한 시기를 극복해냈습니다 부친이 그의 바다에서 숨져 어머니가 자녀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4일이나 사는 아나스타시아의 어머니는 당시를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가난해 새벽 5시부터 손에 피가 나도록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회고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자가용에 작은 아파트도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나스타시아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뒤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법률과나 금융인이 되는 다른 또래들과는 달리 국방과 과학발전을 위해 진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블라디미르 푸틴도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대통령의 꿈을 이뤘다면서 그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푸틴의 부친 블라디미르 스피리도노비치는 마리아와 정교에서 결혼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푸틴이 태어난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푸틴은 대통령이 된 지금도 그 교회를 찾습니다 푸틴은 사람이 살면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푸틴은 사람들을 향한 선한 태도가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이의 일부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태도를 국가로 확장하는 게 바로 애국이라고도 말합니다 푸틴이 막 정식으로 대통령이 됐었던 2000년만 하더라도 러시아군은 엉망이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해 전력 증강은커녕 낡은 무기들이 치명적 결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 최악의 비극이었던 핵 잠수함 크루스코호 참사가 바로 2000년에 발생했습니다 바렌츠에서 훈련중인 크루스코호에서 의문의 폭발이 발생해 108미터 깊은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발생한 비극에 푸틴도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낙후한 장비가 불러온 잠사로 잠수함 내 어뢰발사관에서 발생한 화재가 폭발로 이어져 승조원 118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지금도 푸틴은 당시 사고를 생각하면 침울해집니다 푸틴은 당시 수병들이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쥐꼬리 월급에 가족들의 생활도 어려웠다고 회고합니다 소련이 해체된 뒤 러시아 사회뿐 아니라 군대도 아주 참담한 지경이었다고 말합니다 크루스코 잠수함 사고가 난 뒤 수백명의 해군가족들이 당국의 설명을 듣기 위해 북해함대 비디아예보 본부에 모여들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가족들은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푸틴은 직접 가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주고 최대한 그들을 돕고 싶었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푸틴은 해군가족들과 1시간 반 동안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푸틴은 굉장한 용기를 냈습니다 구조 가능성이 없어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가족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정직하게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하자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중에 가족들은 당연히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끝까지 참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데 대해 지금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참사 당시 선미 부분에 있었던 15명의 승조원은 몇 시간 동안 더 생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만나기 전 푸틴은 잠수함 설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구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확히 예스냐 노냐를 솔직하게 말하라는 푸틴의 말에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푸틴은 자신이 책임지고 참사를 수습했습니다 서방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군사기밀두서를 우려해 외국의 도움을 거절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늘 그렇듯이 외국 보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은 측근으로 가도 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평소 약속한 대로 악기 연주를 하라고 식사자리에서 지시합니다 붉은 군대는 가장 강력하다는 궁과 연주를 듣더니 해외 출장을 가면 자주 연주하라고 화통하게 이야기합니다 푸틴은 러시아인들의 모든 세대가 도전정신을 가지면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기심이 없는 영웅을 그는 강조합니다 아버지 세대와 선조들이 역사를 거치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블라드미르 푸틴은 부친부터 독일의 침략에 전장으로 달려간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대조국 전쟁이라 부르는 2차 세계대전 기념일은 각별하게 챙깁니다 푸틴과 관련해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2017년 비를 그대로 맞아가며 문명용사 기념부에 화환을 바치는 대목이었습니다 서방 미디어에 의해 독재자라고만 알려져 있는 푸틴이 해체돼 망하다시피 한 후수련을 물려받아 강한 나라로 생존하게 만든 데는 나름 그만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Rebecca 선생님